지난 15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복도에서 누군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배고 도주해 경찰과 학교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A군의 팔에는 7cm 정도의 배인 상처가 났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학교는 인근 CCTV에서 다른 학년 학생이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